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3과 공부하는 날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 지난가에서 공부하신 내용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가에서는 지시대명사 공부했었네요. 네. 호, 소, 아, 도 이런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대화할 때 중요한 힌트가 됐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 어떻게 되었죠?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뭐입니까? 뭐뭐입니까? 무언가를 물어보실 때는요. 네스, 여기에 칼을 붙여서 억양을 올려 읽으시면 됐었죠? 네스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세요.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네. 자, 이번에는 아니요, 뭐뭐가 아닙니다. 명사의 부정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 표현을 쓰시면 돼요. 자, 방금 전에 학생이세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학생이 아닙니다. 자, 이런 대답은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가에서는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3과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과 허허, 논담이에요. 네. 이런 재미있는 제목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3과에서는 회화가 두 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런 대화를 나눌 거예요. 같이 봐주실까요? 자, 만화를 보니까 선생님 장소가 커피숍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커피숍에서 지니가 김우라 씨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사진을 보면서 김우라 씨가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니가 그 남자는 언니 남자친구예요. 이런 대화를 하고 있네요. 네. 3과 내용 재미있을 것 같죠? 네. 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노 노 는 우리말의 뭐뭐의 라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오네상 오네상 하면 상대방의 언니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저에게 선생님의 언니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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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다음 단어 보시겠습니다. 도 나리 도 나리 하면 이웃 또는 역 이런 뜻이 됩니다. 히토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고 노 히토 하면 이 사람 그 사람 하면 소 노 히토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단어입니다. 나레 나레 누구라는 뜻이죠? 아내 아내 언니라는 뜻인데요. 본인의 언니를 이야기할 때는 오네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내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 단어입니다. 카레 카레 하면 남자친구를 말하는 일본어입니다. 그럼 선생님 여자친구는 뭐라고 하나요? 카노조 카노조 라고 합니다. 세트로 카레 카노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선생님 카레 있어요? 카레 네. 본문 보시겠습니다. 일본어로 대화해봐요. 네. 첫 번째 대화 보시겠습니다. 자 김우라와 진이가 등장을 하죠? 자 역시 김우라도 선생님께서 해주시고요. 제가 진이의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진이의 어머니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이 씨의 언니입니까? 라는 뜻이죠? 이 사람이 진이 씨의 언니가 되겠죠? 진이 씨의 언니가 되겠죠? 이때 노 라는 조사가 뭐뭐 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님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네 맞아요.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자 그 사람은 언니의 남자친구예요. 그 사람은 아내의 남자친구예요. 아내의 남자친구예요. 여기서 아내는 본인의 언니를 이야기할 때 말하는 단어가 되겠지요? 그래서 언니의 남자친구입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이해 되시죠?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네, 두 번째 회화에서 배우실 내용입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아까 첫 번째 대화와 연결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진을 보면서 계속 대화를 하는데 선생님, 지금 지니가 뭔가 화가 난 표정이에요.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니가 어? 비겁해요! 라고 말을 하니까 김우라 씨가 하하하, 논담이에요. 네, 바로 상가의 제목이 이거였군요.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단어 살펴봐야 되겠죠? 네. 톤톤 단어 파트 2 네, 자,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 단어입니다 도지라 하면 어느 쪽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마 지금이란 뜻이고요 난지 하면 몇 시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입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 이마 난지ですか?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어입니다 고지 하면 다섯 시가 되겠습니다 ちょっと 들어보셨죠? 조금 또는 좀 이런 뜻이 됩니다 요지 볼일이란 뜻이고요 요지가 하르노데 요지가 하르노데 볼일이 있어서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지가 하르 여기까지가 볼일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 뒷부분에 노데 이 부분이 볼일이 있어서의 뭐뭐라서, 뭐뭐해서 라는 표현이 되니까요 요지가 하르노데 볼일이 있어서 통째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어입니다 두루이 두루이 라고 하면 능글맞다, 비겁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땅 조땅 하면 농담이란 뜻이 되겠네요 자, 이런 단어로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본어로 대화해봐요 파트2 파트2 자, 여기서 트는 파트2를 말합니다 자, 내용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자, 기무라씨와 지니씨가 등장하죠? 자, 역시 기무라씨를 선생님께서 그리고 지니의 역할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이런네네용이 였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 출부터 보시겠습니다. 와, 언니분 예쁘네요? 라는 말입니다. 헤라는 말은 와, 이런 말이고요. 자, 다음입니다. 나랑 언니, 어느 쪽이 예뻐요? 이렇게 지니가 물어봤네요. 여기서 토는 머머랑 머머와 머머가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랑 언니, 도치라가 어느 쪽이란 뜻이었네요. 그래서 어느 쪽이 예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우라 씨가 말합니다. 에? 지금 몇 시예요? 갑자기 시간을 물어보네요. 그랬더니 지니가 5시예요. 아, 좀, 요지가あるので 아, 잠깐 볼일이 있어서 좀, 잠깐, 좀, 요지가あるので 볼일이 있어서 이런 뜻이었죠? 아, 주루이 아, 주루이 김우라 씨가 대답을 피해갔어요. 그래서, 어, 비겁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랬더니 김우라 씨가 하하, 장난입니다. 하하, 농담이에요. 이런 대화를 둘이서 했군요. 자, 이번 내용 아주 재미있는 대화였나요? 하이. 네,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네, 찬찬 문법 포인트 시간이 왔습니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1번에서는요, 노 라는 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는데요. 자, 먼저 이 노는요, 역할이 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일본어에서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노가 있어야 되죠. 네, 우리말에서는요, 김 씨는 일본어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본어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일본어에서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는 번역이 뭐뭐의 라고 되지만 우리말에서는 번역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두 번째는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형식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뭐뭐의 것 이렇게 번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예문을 봐주세요. 네, 이쪽은 저의 학교 선생님입니다. 자, 노가 두 번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인데요. 자,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와 선생님은 명사죠. 우리말에서는 저의 학교 선생님이에요. 의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일본어에서는 반드시 노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네. 자, 다음 예문 보시겠습니다. 네, 그 핸드폰은 김우라씨의 것입니까? 자, 뒷문장 보시면 김우라상노데스카? 이때 노는 앞부분에 있는 게이타이 자, 이 부분에 관련된 형식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누구누구상노데스카? 하면은 누구누구씨의 것입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2번입니다. 자, 2번에서는요. 우리 2과에서도 배웠는데요. 의문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도래 도치라 도고 난 또 읽는 방법 나니 저렇게 두 가지가 있는 의문사와 그리고 이 밖에도 다레 누구라는 뜻과 이즈 언제라는 뜻 이런 의문사가 있는데요. 이런 의문사 뒤에 데스카? 라는 말을 붙이면 아주 정중한 의문문이 됩니다. 자, 예문을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만 지금 몇 시입니까? 자, 몇 시라는 말은 시간을 모를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이럴 때 난 이라는 의문사를 쓰셔서 난지 데스카? 몇 시입니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의문 보시겠습니다. 김우라 씨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보통 시기나 때를 모를 때는 언제라는 의문사 쓰시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의문사가 이츠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누구 씨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누구누구 씨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누구누구 씨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라는 표현 알아 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자, 3번에서는요. 토 라는 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토 라는 조사는 우리말에 뭐뭐와 뭐뭐가 뭐뭐랑 이런 뜻이 됩니다. 이때 토는 명사와 명사를 열거할 때 쓸 수 있는 조사가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예문은요. 여러분이 일본에 가셔서 어떤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으로 한번 대화를 만들어봤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여기요. 우동이랑 소고기 덮밥 주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구다사이 주세요라는 뜻인데요. 주문을 하는데 지금 두 가지를 주문하셨습니다. 우동이랑 소고기 덮밥 자, 두 메뉴를 연결하실 때 토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동 또 규동 이럴 때 토로 쓰시면 되겠네요. 자, 예문 한 문장 더 보시겠습니다. 네, 가족을 소개하는 예문이었네요. 나의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언니와 저입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 치치 또 하하 토로 열거했고요. 뒷부분에 언니와 저 아내 또 왔다시 이럴 때 토로 열거를 했습니다. 또 어렵지 않은 조사입니다. 자, 다음은 4번 보시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듣다 보면 대화 끝에, 문장 끝에 네, 요 이렇게 들어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회화체 많이 우리 들어볼 수 있죠. 자, 내라는 종조사는요. 어떤 감탄이나 확인을 할 때 그리고 요라는 종조사는 말하는 사람의 주장이나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줄 때 즉, 정보를 줄 때 쓸 수 있는 조사가 되겠죠. 네, 특히 요라는 종조사는요. 우리말의 요에 해당하는 말과는 좀 차이점이 있죠.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예문을 보세요. 첫 번째 문입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지금 지니씨의 언니분 정말로 예쁘시네요. 예쁘군요. 이럴 때 네일을 사용하셔서 감탄 혼또이 기레이되스네 라고 말할 수가 있었죠. 저희 본문에서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봐주세요. 박사님, 薬야와 도고ですか? 네, 박씨, 약국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네, 아소코노 치카데스. 저기, 지하예요. でも, 데모라는 말은 하지만 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하지만, 今日は 오야스미です요. 오야스미는 쉬는 날을 말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를 줄 때 요라는 종조사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5번에서는요. 숫자 3개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3개를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시간도 말할 수 있고요. 생일이 몇 월 며칠이다. 이런 표현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먼저 1부터 10까지 먼저 공부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그림에 숫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읽는 방법이 두 가지씩 있는 숫자가 3개가 있는데요. 4 7 9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선생님이 읽어주실 거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중요한 것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자, 어떻게 표현해야죠? 4 읽는 방법 두 가지 있었는데 4 4 네. 7은요? 7 7 7 네. 다음 9는요? 9 9 네.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전화번호를 한번 말해 볼까요? 자, 세 번째 핸드폰 번호를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번호를 말할 때 011에 이렇게 중간중간 전화번호 말할 때 하이픔 표시 들어가죠? 자, 이때는 일본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노 아, 우리 오늘 공부한 노 라는 조사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잘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네, 가이시마스. 자, 전화번호에 지금 4가 들어갔는데요. 이때 4는 0으로 읽힌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전화번호에 479가 들어 있으면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네, 평소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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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시면 반드시 전화번호 말할 수 있습니다. 네, 6번은요. 시간 읽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몇 시라는 말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몇 시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1시부터 12시까지 한번 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네, 자, 그럼 4시, 7시, 9시, 4, 7, 9시, 4, 7, 9에 관련된 시간 중요하죠? 네. 네, 4시를 어떻게 표현했었죠? 요지 요지 일곱 시는요? 시치지 시치지 아홉 시는요? 크지 크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몇 분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란뿐 란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분은 1분부터 10분까지 보니까 불규칙하게 읽는 방법이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중요한 5분과 10분을 먼저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 시계에 진한 글씨로 인쇄되어 있는 분을 전부 다 말할 수가 있어요. 자, 5분과 10분부터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5분은 어떻게 말해요? 고흥 고흥 자, 그럼 10분은요? 즉붕 즉붕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이 고흥이었습니다. 자, 그럼 15분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주고흥 네, 주고흥 자, 10이 주였죠. 그래서 고흥, 뒤를 연결해서 주고흥 하시면 됩니다. 그럼 25분은요? 25분 네, 2주 고흥 35분은요? 35분 45분은요? 45분 55분은요? 55분 고주고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다음은 10분이 주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주붕을 이용해서 20분 어떻게 표현하나요? 미즈붕 미즈붕 30분은요? 산즈붕 산즈붕 40분은요? 연즈붕 연즈붕 50분은요? 고즈붕 고즈붕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30분이 산즈붕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가끔 가다가 30분을 반이라고도 표현하죠? 자, 산즈붕과 바꿔 쓸 수 있는 반이라는 표현을 일본어로 어떻게 말하죠? 항 아, 항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은요? 역시 평소에 시계를 보시면서요?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시간 읽기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네, 입에 착 문장 익히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요? 시간을 말하는 연습 문제네요. 네,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지금 서울의 시간을 말하고 있네요. 소우르라고 발음하시고요. 자, 오전 7시를 말하는 연습 문제입니다. 자, A와 B 잘 들어보세요. 네, 서울은 지금 몇 시입니까? 라는 뜻이죠. 자, B가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주면 되겠죠? 자, 같은 요령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2번을 같이 보실까요? 자, 2번 문제 봐주세요. 자, 오사카 들어보셨죠? 자, 오사카고요. 그 다음에 오전 9시 반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시 반. 선생님,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구지항 구지항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말해보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오사카는 지금 몇 시입니까? 오전 9시 반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3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런던이네요. 런던. 시간은 4시 15분이 되겠네요. 자, 4시 중요하죠, 선생님. 자, 4시 어떻게 말해야 되죠? 요지 요지 15분은요? 15분 15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던은 지금 몇 시입니까? 4시 15분입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시간은 한 번에 여러분들 말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자, 이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귀에 착 듣기 연습입니다. CD를 들어보시고요.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과에서는 뒷장에 보시면은 운동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신체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알아두시면 아주 좋은 표현들이 많습니다. 꼭 여러분들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과 내용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었었죠? 네, 저도 아주 재미있게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과 4과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